워 28 2 왜 이렇게 나와데네 어 잊어보고 싶다 오픈할까 이건 바드 못참치 바로씨는 그냥 안빼고 드리바드 그냥 바로 그냥 까비 얘 너도 바드야? 그건 아니잖아 지팡이 사먹 맛있다 나도 부담스러웠어 장인 지금 바드가 이게 재즈다 바드급인가요? 인정 거의 그급이야 뭘까? 이건 뭐야 이거 바코 이성으로 쓰고 복호 뽑자 이런 거 이런 거가 그냥 대격변 뛰면 어떡하냐? 아니 저거 뭐야? 아니 뭐야 쓰레터네일 빼니? 슈트? 뺐다 나 가고일 암흑을 보여주마 총알이 온라 각오일 암흑을 쓰고 그죠 보여도 좋아 역시 탱커 없을땐 에이즈 1 아 니켓 틀보다 약해 아 벌써 바드 할거야 내가 승리할거야 내가 승리할래 롱을 뽑으면 되는거 아닌가? 롱을 뽑으면 되는거 아닌가? 난 승리한대 아니 암흑은 진짜 집나감? 안쓸거 틀어버렸어 아 모모야 각오일 왔잖아 니꺼 소름 나 아 새벽 물 좀 는 도룹 지렸다 임피 쓸게요 임피 치지 않고 이런거는 그냥 정규조합 맞춰서 가는게 나은거 같애 그쵸 돈 달라 이 이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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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신났네 주말 신나서 벨트 바드를 막아 내가 바드 비켜주니까 종손의 씨가 좀 좋은데? 조인즈 인퓨즈 피웹이 있어야 돼 총관나 존모야 사형이다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너도 되게 편이야 너도? 너 괜찮아? 뭐하는 거야 화렛방어 아니 유리 한판 다 망했네 업 안 췄으면 그냥 연승도 50킵이었잖아 게임 리얼 족같이 하긴 해 아니 본인만 손해지 아이 이 새끼야 아니 저거는 에바지 미에야 슈바라 아으 진짜로 나 아이스에이지 두 번 바꾸겠다 아으 미에야 템 고맙다 누가 하고 이거 쓰읍 이 이야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이야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총검 산드라에 입장 소나 쉬 담백한데 이럴때 사우지연인가 어 아 진지하게 사우지연 먹고 구골뱅이 쳐야되나 무모하나만 쳤자 어 아 아 아 아 와 슈발 애쉬참키스 챌린지야? 애가 떴을때 사겠습니다. 인정? 지금 사면 손해야 적에게 파렙지가 사후죽은 먹은 사실을 알리지마 애가 떴을때 사야돼 인정? 아 애쉬 한장만 더 있지 아 좀 아쉽네 아 애쉬 미친년아 왜이렇게 잘나와 다행이다 아 근데 도자기 이성 찍고싶었는데 도자기 메인탱이라서 아니 사도자기라 우무 이성 우무 이성 아 biz 아이세이치 박아 와 애시 미쳤다 정손해식의 조 이걸로 버티네 요네 아플걸 이새끼야 폭죄기리 까비 허어엏 절대 사서 안낸다 와우 진짜 잘 되라 미치긴 했다 와 개빡세다 아니 나 이거 바드 나 탐켄치 중에 하나만 상장했으면 나 개발렸네 저 덱은 뭐하는 덱이야? 슈브야 사도작이 좀 사기야 슈브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뜨냐 애만 뜨면 딱 깔끔한데 한 장이나 아 이야 개발렛다 라칸 던지긴 했는데 아 근데 여기 싸움 혼자 안돼 나이스하이 아 에지르 뭐야 이거 제발 사오지원으로 바꿔줘 8식 사오지원 안돼 8식 사오지원으로 바꿔줘 대박 좀 더 좋은데 이거 쳐맞아야지 지금 쓰자 세트 2성찍고 이걸 저거로 바꿔줘 신데란도 못 쏴 사오지원으로 도자기로 존나다리로 8식 사오지원으로 그냥 존나다리 5식 사오지원으로 다음판에 쓰고 니콕 이거 그냥 5식 사오지원으로 신도가 있었는데 과도때네 아 바드 양보해줬는데 제 새끼한테 1등 뺏기겠는데 그쵸 형이 더 나와야 돼 이걸로는 바드 워딩이야 이 정도 이걸로는 바드 워딩이야 똑같이 이끈 있나요 주차 jedem 6 2 저 도자기 못 막아 세트 2성때문에 세트 빨리 찍는게 나을거같아 니가 뭐 지금은 어쩔건데 팔식 쌍도자기야 이 새끼야 아니 그냥 존나 야무치네 그죠? 에삼은 다같이 견제해버리네 에삼은 다같이 견제해버리네 아 잠깐만 근데 쟤 증강좀 살려 요네야 치다가 딴 데 가야지 딴 데 가야겠지 씨발 살려줘 요네야 왜이렇게 세? 아니 아 파워력제 저거는 1등이 안돼? 저격수 진짜 1등이 안되냐 원래 1등이 안되는걸 알고있었는데 원래 격수가 1등 안되는걸 알고있긴 했는데 아 이거 떴다 나이스 이거 리사니 다녔다 아 ㅈㄴ ㅈㄴ 물 넣고 ㅈㄴ ㅈㄴ ㅅ 아니 근데 요네야 은장 빼 20세야 아니 은장 에바잖아 아니 진짜 은장 에바잖아 은장 에바잖아 쟤버릇 아니 이거 진짜 뭔재미로 이거 해 다리는거 원툴인데 가줘 가줘 요네야 다리미 원툴인데 근데 요네 잡혔는데 파이프야 다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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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다려줘 왜지 버그야? 아니 진짜 심해반데 이새끼운 애는 안다려지 혼자 남았는데 다려져라 이새끼야 뭐야? 수은까지 있어? 뭐야? 육도선인? 아 잠깐만 주은이 어 찐조 안주면 육도선인 갈게요 이게 날것 같긴 한데 그죠? 육도 못참거든 그죠? 거기 뺐지 이새끼 육도인데 이새끼야 죽겠어? 에 육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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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죠 육도 안죽지 이새끼야 아니 이새끼 왜 안다려줘 왜 안가 근데 면상으로 이겨버려 육도로 육도 육도야 이새끼야 아 육도 진짜 개살이야 아니 사실 저거 먹었으면은 다팔고 리산드 산정을 보려고 트라이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절대 트라이 안하지 이새끼야 사라 블루로 다려 더 다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빨가면 레드로 알고 있어 아 그냥 면배해도 될 것 같아 로네한테 안치겠어 흠 흠 로네야 되겠어? 엘씨도 못죽여 육도 6도작이라서 86도 저격수 지렸죠? 예 아니 그냥 6도 들어가니까 그게 안돼 어 피해감소가 너무 세가지고 사실 리산드를 줬으면 저사람이 1등 했을 것 같아 쿨 앱이라서 리산드라 안나와가지고 내가 졌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